와 대박 내 아버지가 이 오션에 찍었어요 헉! 오마이갓 브라 초장 와 대박이다 이 밤 샘블에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? 전복 같네 진짜 잡는 걸 찍어야 된대 아까 어릴때부터 보면 아니잖아 응 그거 이거는 뭐 어쩌고는 뭐? 이거 돌보말 아아 돌보말이 어떤 거? 돌보말은 돌에 붙어있는 동말 동그라란 거에 그리고 다른 건? 응 이건 돌보말이 없니? 이거 똥이 거의 비슷한데 자 이건 수두리부말 수두리? 응 수두리부말 아 좀 세모? 응 세모 이거는 국회 먹으면 맛 좀 국회 흐으 와 우와 이거 돈 소라지? 응 이거 소라인데 이건 뭔가 흐하하하 이거 완전히 프랑코 돈 와 미쳔 대박 커 와, 대박. 미쳤다. 그냥 해가지고 이것만, 이것만. 떡대에 먹으면 이것 먹는다. 와, 대박. 와, 대박. 2분. 이거 떼야 돼. 그리고, 여기 똥. 저부터 여기 딱 떼보면, 순맛이 싹 사라지는 거야. 껍데기 떼고, 이렇게. 대박. 그리고, 이렇게. 엄마, 이거 아빠가 잡은 거? 어, 완전 큰. 엄마, 잠깐, 사진 한 번만. 절약이 큰 거라, 문어친 거. My dad caught this in the ocean. Oh my God, bruh. 엄청 큰 거라, 이거. 절약이 큰 거라, 놔두고 냈잖아요. 무슨 말 못 줘? 응. 진짜. 미쳤다. 비주얼. 예. 사진 찍으러 가서. 지금 유튜브 브이로그 찍으면 엄마. 아빠가 잘라야 정말 예쁘네. 엄마, 흰. 와우. 엄마, 손 대요. 아, 뜨다. 깻잎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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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. 겟립. 겟립. 거주얼. 상추는 많이 나야돼요. 뭔지 알아요? 그냥 많이 있으니까. 고추는 매워지고, 밥 속에. 숨겨놔요. 10년 아니? 한 치. 나는 죽여버려. 지금 이거 브이로그 찍으면. 이렇게 하고, 여기에 고초장을 뿌리면 됩니다. 소주병에 참기름. 고추. 고추나 먹을 사람. 아, 저렇게 씌워. 미안. 이거. ASMR. 어디 있나? 이거 물을 잘 빠져주니까. 소장 어디 가? 그냥 이게 다. 한 치 다 써버려야 되는데. 초장. 오늘 대청소 날. 감사합니다. 시벌럼인가? 하하. 좀 찍자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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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넣어야지. 나 빨래놀러가. 빨래놀러가. 빨래놀러. 지금 빨래야. 미쳤네. 오늘 뭐. 소중히 찍자 끝나네. 먼저 먹어야지. 새끼 곧. 집. 양념. Inspector. 혀. 맛있게 나온 한 잔. 선물. ban지 낙지. Ring. 오징어 고추 에어팥 간장 센 불 센 불 센 불 센 불 센 불 센 불 센 불 센 불 센 불 센 불 보기? 임금님 수라쌍? 임금님 수라쌍이라 대박이다 이 밤 저는 밤 가림만 해도 말도 안들어가지고 쌀 열 몇가지 열 몇가지? 잡곡 사오고 거기에 또 현미요 찹쌀이요 균앙쌀이 하다가 이런 것들도 귤이 다 들어가서 먹고 싶었대 이렇게 해먹어놨거든 고구마도 먹고 옛날에 옛날에 고구마나 이렇게 했었어 아 좋다 장아찌 고구마나 고구마나 간이 맛있어하다보건데 고구마나 김치영 김치영 청각? 바다에 청각 이거 넣으면 시원해 와 뭐 이거 이거 청각 아 뜨겁노 이거 뜨겁노 고춧가루 고추 양파 마늘 2개 마늘 1개 2개 1개 2개 3개 1개 4개 1개 부추 4개 5개 그렇게 해서 짙어야 물기가 덜 나올 것 같애 노인당하고 5천기 사무실 앞에 3군데고 4군데 상관없는데 거기 빼줬잖아 안 된다잖아 그러면 정겸을 빼고 3군데 없어 맨날 아이고 그만 쓰라기 3군데 지성이라도 그냥 막 놓더라 요번에 보나 거기에 보나 습관이 안 돼 그냥 이렇게 먹으면 흐칼하라 응 먹으면 너는 임신 전 잘 해줄게 전 잘 해줄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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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로 고기 고기농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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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농니 cambien 크리에이크 엄마가 황공포증이 공숙이에 집중하는 얼굴 열다섯 개 싼다고? 열다섯 개 싼다고? 이건 뼈곤 이 분을 넣어주고 니스가 정말 쓰러졌어요 깨소하고 쌀지앗 고춧가루 나는 기노아 나는 기노아 나는 기노아 그리고 기별 왜냐하면 나는 기노아 와우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크다 붙일 게 없네 그냥 붙지 않? 와우 와우 완전 절절된다 새싸미 오일 씨 얍얍 비비거라 털이 들어간대로 털이 들어간대로 혜자 이거 예쁘게 싹 가놨는데 나 싸 싫어 엄마대로 싸 예뻐 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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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Oy 물 흠 재료를 그리고 약간 먹은 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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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데옹씨 이건 내 sister의 커링 그녀의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배웠어요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와우 와우 소금